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노트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 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팍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 때로 두고 빼내지 말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덜미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고시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토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